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송정천 우리 열지증입니다. 외국인 학교 있는데 지금 촬영 좀 해 보겠습니다. 기장 군청에서는 우리 송정천에 수증보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. 수증보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고 지금 그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저 같으면 자연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고기 올라가는데도 참 잘해 나왔습니다. 앞으로 나가면서 촬영 해 보겠습니다. 지금 내가 굽고 있는 이 자리는 고기길 입니다. 옆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. 옆으로 돌려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돌이 쌓아진 데 여기에서부터는 물이 고이는 장소입니다. 물이 고여 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우리 송정천 10대전 입니다. 촬영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.